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말이지 또 실험에서 또 사냥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자아 아획 200에 매횝이 100이구요 그 다음에 오토스틸 14%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일제액도만 과연 얼마나 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취소기 시작 뭐 안하고 있을까요? 아 익스트림 물량 뭐 먹었어 겨울치도 또 소소하게 또 채워줘야지 참고로 어빌리티 매횝 20에 아흡횝 14% 아 일단 뭐 요러지 요렇게 진행을 배 못하고 알겠습니다 아 아 타이머를 아씨 타임 아 뭐 대충 2시간 되구나 끊은거네 가자 재물비 경축비 시간쯤에 맞춰가지고 타이머라면 메소가 30분에 6천이면 적은거 아닌가요? 젬스톤 젬스톤 6개 물약은 한 200개 정도씩 나오네요 9천마리 한 23분에 9천마리 정도 되는거 생각보다 좀 놓친게 많지 않았었나 싶긴 한데 현재 사냥시간 1시간 반 메소는 1억 8천에 젬스톤이 21그리니 물약은 한 600개 정도 은빛각인가 혼돈의 주문세 정도가 있습니다 마리수는 1시간 30분 2만 5천마리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한 3 마저 30분만 하고 사냥은 마무리하는 것을 아 어쨌든 뭐 2시간에 사냥이 끝났고요 2시간에 마리수는 33,133마리 메소는 2억 4천이 조금 안되고요 젬스톤 30개 애작 물약 은빛각인 혼돈의 주문세 물량 혼돈의 칼라 주 훈 정도 요런 것은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아이템을 팔면 또 돈이 좀 나오겠지 아 오케 아 유니온 부 썼고요 249 943 509 2시간에 매소 한 2억 5천 되는구나 아 젬스톤 얼마냐 485만원 아우 한 4억 되겠는데 이거죠 아닌데 어 맞네 아이팩점치 천만원 아 대충 2시간에 한 4억 정도 1시간에 한 2억 정도고 어쨌든 2시간 사냥 4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 불러요 아 아 네 터라 아 아 아 아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